자 이 얘기부터 해보죠. 오늘 오전에 국무회에서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의를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 이거를 뒤집으면 반의를 청산하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평생 친일을 외치며 사익을 추구해온 김민하 평론가 보시기에. 배타적 민족주의 청산 이런 거는 우리 좌파들이 하던 얘기인데 왜 갑자기 거기서 그러시지? 아무튼 배타적 민족주의 청산은 좋은데 지금 한일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여러모로 문제제기를 하고 이 정부의 대일정책에 대해서 여러모로 우려를 표하는 그 목소리가 그런 류에 하나만 있는 거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이른바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서 제3자 변제라든지 이런 해법도 불가피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는 아니다. 이런 방식은 아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설명을 하든지 설득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어디 극단적인 곳에 있는 사람을 상정해서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저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옳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진지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평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대통령의 국무행위 모두발언. 배타적 민족주의는 한국의 여러 문제인데 배타적 민족주의의 반일만 있나요? 반중 없습니까? 반중? 반북도 있고 배타적인 내셔널리즘에 그런 문제들이 다 포괄되는 거고 그다음에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반일을 한 사람 이명박 엄마 내 얘기하나 독도에 방문해서 독도에 당신네 당입니다. 당신네들 당이야. 남의 당이 아니라 그 점도 같이 좀 알아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에서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 반대가 지금 55, 60 이 정도 나오잖아요. 굉장히 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훨씬 큽니다. 이 반대율이. 이거 누가 만들어줬어요? 이 반대를. 본인이 만들어줬거든요. 본인이 그걸 조성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리고 국민의힘도 무슨 말만 꺼내면 자꾸 무슨 반일 축창가를 그만 선동해라 자꾸 이러는데 우리 한겨레에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한 서울대 일본 연구소의 남기정 교수의 인터뷰가 있어요. 그걸 읽으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반일 정서에 올라타서 이 정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반조국 정서에 올라타서 이거를 관철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망부간해식 일본 대일 정책을. 그게 지적이 맞죠 사실. 그러니까 자꾸 반일 축창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저는 친일파입니다. 내 인생 친일로 가득 찬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런 친일파도 이런 건 아니라고 주장한다 지금.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는. 친일. 라는 거를 좀 들어라 좀. 친일파도 반대하는 한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할 수 있어요. 결과 결과. 한일 정상회담 결과.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뭡니까 지금. 나는 오늘 아침에 굉장히 재미난 풍경을 봤습니다. 뭐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 언론. 일본 언론. 요미오리와 몇 개 언론에 일본 국민 대상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냐. 여론조사를. 요미오리하고 아사히. 네. 펼쳐놓고. 일본에서는 좋게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시다 오미오 총리 지지율이 40%를 넘어가고. 윤석열 대통령은 40선이 무너졌죠. 대한외협 크로스. 골든크로스도 아니고 대한외협 크로스가 이뤄졌어요. 그리고 뭔가 정서에 차이가 있는 게. 우리 또 이 모든 일에 하여튼 그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김태효 씨 있지 않습니까.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효 씨가 YTN 등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런 안을 갖고 갔더니 일본이 깜짝 놀랐다. 이렇게까지. 너네 괜찮니? 우리는 좋은데. 너누는 괜찮니? 이 정도로 우리가 아주 파격적인 안을 한 것이다. 그럼 잘했다고 얘기를 하면 됨까. 마치 마켓 한의에서 스테이크 내올 때. 우리는 괜찮은데 마켓 안위는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정부 당국자가 그걸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만평이 재밌더라고요. 보이스피싱 업체에 전화해서 저 지금 보이스피싱 당하고 싶다고. 저희는 지금 안 한다고. 저 지금 보이스피싱 당해야 된다고. 어쨌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 이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과 비슷한 걸 많이 했는데 사과를 하면 뭐하냐고요. 그러니까 자꾸 사과를 하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사과에 맞는 인생들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과를 하고 뭔가에 대해서 그리고 사과도 가지가지지만 어쨌든 뭔가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또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이러고 또 뭔가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나면 65년도에 다 해결됐습니다. 이러고 뭔가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나면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이제 얘기를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사과를 해봐야 뭔 소용이냐고요. 이게 예를 들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는 아예 1965년도 청구권 협정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별도의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점은 원점은 고노다마라는 게 있잖아요. 고노요의 관방장관이 일본의 어떤 일본군 위안부 관여 사실이나 이런 것들의 일반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자기들의 책임을 인정을 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한 이 과정이 있는데 고노다마 잘했지. 그런데 고노다마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거울로 삼겠다. 뭐 이런 류의 서술이 있어요. 그런데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는 뭐냐면 그거는 국제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소녀상을 철거하고 이런 걸 갖다 붙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한일 위안부 합의의 그 내용이 저는 좋은 점도 있어요. 그 합의가. 일본 총리가 군 관여 사실을 인정을 하고 일본 정부의 돈으로 재단 출연을 하고 그건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다시는 이거 이거 하면 다시는 이 얘기를 하지 마라. 이 조건을 붙이면 최종적 불가역적. 네. 그게 무슨 진정성이 되며 사과가 되며 무슨 해결책이 됩니까.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온 거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얘기하면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는 민사적인 문제예요. 민사적인 문제면 이 문제는 정부가 아 그럼 그건 민사적인 문제니까 그냥 두든지 그 전범 기업이 이분들에게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왜 우리 정부가 나설 이유가 사실 없는 거죠. 이 피해자들에게 뭐 배상 책임을 지든지 사과를 하든지 위로금을 주든지 알아서 해결하게 두든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일본 정부가 일본 정부가 기업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2016년도에. 제동을 걸고 자기들은 국제형사 사법재판소로 갖고 가겠다고 하면서 기업이 움직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런 사안에 대해서 나섰으면 그럼 당연히 이 사안에 대해서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2018년에 확정이 됐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이분들에게 사과를 해야 사과인 것이지 이전에 고노다마, 무라야마다마 그다음에 식민지배의 어떤 책임에 대해서 사과한 그런 것들이 이분들에 대한 사과인 것이냐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과를 많이 했다는 말로 퉁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개사과예요. 토리예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렇게 했냐. 이런 얘기하는 거에서 정부가 강제동원이나 여러 가지 지소미아라든지 W 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앞으로 우리가 일본 정부에 끌려다니지 않을 거다. 우리가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태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주도적으로 막 골목길에 삥 뜯길 때 몰래 주도적으로 막 주섬주섬 빼서 주고 이런 거죠. 이게 주도라면 그것도 주도인 거고. 이미 우리가 주도적으로 다 줘서 더 이상 불 돈이 없다. 주도적으로 다 줘서 난 뺏긴 게 아니다. 저는 외교에 있어서 항상 등가 교환이라든지 항상 호해성이 맞아야 서로 양보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 선제적인 양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대일관계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제적으로 양보한다고 해서 저쪽에서 또 양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 수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건데 이번에 일본 언론에서 계속 흘리고 보도하는 거 이걸 보면 일본 정부는 이미 계획이 있었어요. 저쪽에서 양보를 하면 야 고맙다. 이제 우리도 뭔가 내주자. 이게 아니고 야 이번 김에 한번 계속 들이밀어보자. 한번 칩 계속 던져보자. 어디까지 받아줄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이걸로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 외모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일본 언론들은 교도 동시는 독도 문제 위안부 합의 이행뿐만 아니라 독도 문제 거론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고 지금 상케이신문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랑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대통령실은 아니다. 위안부 문제에서는 약간 노코멘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NCND고 독도는 아니다. 이런 반응이고 일본 언론한테 유감을 표했는데 두 분이 보시기에 일본 언론도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가 의제로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일단 김재평롱부터. 공식 의제까지는 아니었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일단은 말하는 의제는 강제 동원하고 수출 규제 그리고 안보 협력 이 정도가 공식 의제였던 것 같고 그런데 정상회담이라는 게 다음 순서는 뭘 상정합니다 땅땅땅 치고 올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입 털어가지고 꺼내버리면 이제 그건 또 화제거리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의제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는데 화제로 기지다 총리가 올렸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일본의 극우라든지 이쪽은 고마워할 줄 모릅니다. 심지어는 기지다 총리가 예전에 김대중 오프치 선언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라고 얘기한 것도 불만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사과 아니야? 이게 또 일본에 더한 사람들의 입장인데 그런 것들을 기지다 총리는 권력 기반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얘기는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도 독도나 위안부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할 건덕지는 또 필요하고 그러니까 무례하다면 무례한 건데 집어넣은 거죠. 집어넣은 거고 제 생각에는 이제 윤 대통령 쪽에서는 뭐 거기다 대고 대거리 하기도 그렇고 뭐 그냥 듣고만 했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일단 단어만 듣고 넘긴 게 아닐까. 근데 얘기가 나오긴 나온 것 같다. 확실히. 이렇게 나오는 걸 반응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공식적인 어떤 회견 자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근데 회담 자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근데 그러면은 그게 회담이라는 게 소인수 회담 그 다음에 뭐 이런 확대회담 이런 게 이런 걸 거치는 게 이제 공식 회담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의자는 아니었는데 밥 먹으면서 한 거죠. 밥을 두 번 먹었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스키앗기 고급 스키앗기 집에서 아주 되게 미소가 번지려. 스키앗기라는 단어만 고기, 고기, 소고기에다가 야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재난이 부른자에 찍어 먹는 이렇게 한 다음에 최순실 씨가 청와대 갔을 때 그렇게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스키앗기를 마지막에 우동을 탁 해가지고 우동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동 먹고 그때는 이제 부부동반 이른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까지 그런 얘기 하긴 어려웠을 거고 그 얘기를 그럼 어디서 했을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먹었으면 거기 보면은 테이블에 또 일본술이 또 대자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일본술을 그렇게 한 병을 그렇게 갖다 놓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대자로 하나 있어요. 그거를 뭐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출전 의전을 받았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뭐 좋아하는지 아는 거죠. 그 정도의 국빈 방문이죠. 대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이 차 갑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일어나가지고 그거 뭐 250미터인가 걸어가가지고 랭카테이 오므라이스 분명히 아까 소고기 먹고 야채 먹고 거기에 우동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 집에 나온 음식 재료로 보잖아요. 코스로 나왔어요. 거기 왜냐하면 유명한 쇠고기를 쓰는 사부사부집이기 때문에 그 쇠고기를 이용한 전체 요리나 뭐 이런 게 쭉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 사진 보면 그 전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야 이게 무슨 그걸 다 먹고 오므라이스집 그래서 오므라이스집에 가서는 한국 사람들은 밥은 먹어야죠. 밥 배 따로 있다. 오므라이스집에서는 둘이 만났어요. 부부동반도 아니었어요. 그때 김건희 여사는 뭐 화과자 만들기 하러 갔어요. 둘이 뭐 만들러 갔다고 화과자 만들기 화과자를 만들었는지 뭘 했는지 아무튼 그거 따로 갔고 둘이 만났어요. 둘이 그러면 이 자리에는 통역하고 계시다 윤석열 대통령 둘이서 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를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제 느낌에는 김태호 박진도 모른다 무슨 얘기 했는지 그러면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는 오갔는데 근데 일본 언론들의 보도를 쭉 종합을 해보잖아요. 그럼 대략 뭘 얘기했는지는 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마케드의 전제품 배송비 무료니까요.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는 오갔는데 근데 일본 언론들의 보도를 쭉 종합을 해보잖아요. 그럼 대략 뭘 얘기했는지는 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NHK는 우리가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독도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전달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교도통신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이게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는 얘기를 했는데 독도는 포괄적으로 여기 이게 뭐 내가 포괄적으로 얘기했는데 여기에 독도도 들어가는 거야 라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어요. 그리고 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마도 관방 부장관일 거예요. 아무튼 이 발언을 보도했고 그다음에 제가 가장 이게 신뢰성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산케이신문입니다. 왜냐하면 산케이신문은 지금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 정상회담을 한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기시다 가서 고개를 숙이고 엄연히 모든 걸 한국이 잘못했는데 이거를 뭐 애매하게 지금 묻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산케인이 그 부니까 그 부신문이니까 산케이가 기사를 쓴 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 개를 얘기했다. 기시다 후미오가 첫째 이 한일 위안부합의를 이행해라. 위안부합의 이행. 둘째 이 후쿠시마 이 농산물 수입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 이걸 철회해라. 그다음에 셋째 그 2018년에 우리 해군 구축함하고 일본 초계기하고 이 동해상에서 만나가지고 초계기가 계속 그 신경 쓰이게 해가지고 한국 해군이 열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초계가 막 이러더니 가서는 야 저 한국 함정이 구축함이 레이더를 조사했다. 그러니까 이게 공격할 때 대공포 쏠 때나 쓰는 레이더인데 그걸 우리한테 조사했어.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 거야. 자위대가 막 화가 나가지고 한번 붙어볼래? 막 이러는데 한국 해군은 그런 적이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그런 적이 있어 인거죠.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 거짓말하지마 이거고 너네 또 이거 괜히 싸움 만들어가지고 또 분쟁지역 하려고 그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너네가 한 적이 있다는 거를 인정해라. 요거를 얘기했다. 요 세 개를 얘기했고 나머지 상케이가 너는 이걸 얘기했어야 돼. 기시다야. 라고 하는 두 개 주제가 있는데 그게 독도 문제하고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입니다. 이거 너네 반대하지 마. 이거를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넌 그거 얘기 안 했어. 이거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인의 사람들은 아니야 난 독도를 얘기했어. 난 독도를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니네 말이 틀렸다. 이러고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 독도 얘기는 뭔가 애매하게 했다. 했더라도 뭔가 아사무사 애매하게 했고 나머지 세 개는 얘기를 했다. 자 그러면 일본 언론들이 전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얘기를 했답니까? 상케이는 그걸 또 이걸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일단 초계기와 해군 함정 조사 이 문제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 간의 신뢰가 신뢰 문제가 없어왔고 생긴 일이니만큼 신뢰를 회복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것도 아전인수합니다. 기사 후미오 총리 쪽은 이게 원래 한국인들이 이 레이더 조사했다는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데 이거는 행위 자체가 있었던 걸 전제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거 인정한 거야. 근데 이제 상케이나 이런 극우 언론들은 야 너는 그게 아니란다. 한국은 인정을 하지 않은 것이고 그냥 너네 기지다 후미오 내각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머리 조아린 거다. 이렇게 욕을 하고 기지다가 아니야 아니야 난 굴복시켰어 한국을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는 그건 결국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염수 검증에 있어서 IAEA이나 이런 데서 검증을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하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게 일본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IAEA가 일본하고 가까워요. 이전까지 사무총장은 일본인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들이 이끼 먹히냐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는 과정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한국인 전문가가 참여해가지고 그 결론이 안전하다고 결론이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 라는 게 보도 내용인 것이고 한국인 전문가는 특수부 검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몰라요. 염증 받아서 결국 그것도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그리고 한일위안부 합의는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김태호 씨가 얘기를 했습니다. YTN하고의 인터뷰에서 김태호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한일위안부 관련돼서 화해치유재단 만들어진 거에서 상당 액수는 피해자들에게 지출을 했고 나머지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쓰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결국 재단을 다시 원상복구시킨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방향으로 나름대로 뭔가 시사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럼 결국 일본 총리가 산케이도 그건 요구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세 개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것도 일본 정부에 있어서는 좋은 쪽의 대답을 우리 대통령이 해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김수진 평론가 이 상황에서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 같은 국회 내 지일파로 알려져 있죠. 식민지 콤플렉스에 대체 벗어나야 된다. 미래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간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거의 다 양보를 하고 일본직 입장에 우호적인 얘기를 하고 우리가 사실 가다 온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식민지 콤플렉스 프레임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태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식민지 콤플렉스 프레임에 갇혀있죠. 본인이 1965년에 가있어요. 지금 본인이 1965년에 그 전에 김종필이 대학생들 만나러 다니면서 이번에 반드시 한일 외교는 정상화시켜야 돼요. 정진석이 김종필 후계자를 자처하더니 1960년대 김종필에 본인이 빙이 돼가지고 아니 몇 년 전에 수출 규제 있었을 때 그때 소위 얘기하는 MZ세대에서 불매운동 바람이 강하게 불었었어요. 그런데 그 세대는 한편으로는 지소미아를 막 종료시킨다거나 이런 데 대해서는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그때 불매운동 했던 것도 지금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도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랜 세월 동안 진짜 그 길이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그 길이 이루어졌고 경제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일본 TV에 한국 아이템 나오면 확 시청률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진 않아요. 일본 쪽 아이템이 올라왔을 때 그건 왜냐면 반일 정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일본 정도면 이제 특히 K-POP이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것들 포함하면 저기한테 우리는 꿀리지 않는다. 혹은 그걸 넘고 있다. 실력적으로 그걸 다 국민들이 아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화를 내는 건 식민지 콤플렉스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과 일본이 어떤 현대의 민주적인 국가로서 제대로 그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고 한 그 상황에서 이웃이면서 경쟁하는 나라이면서 또 뭔가 내줄 수도 있겠지만 받아낼 것이 있는 그런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자존심 상할 짓을 그리고 권리와 소유를 포기하는 짓을 했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화를 내고 있는 거지 식민지 콤플렉스는 오히려 본인이 지금 갇혀있다. 정재석이 현재 하나 더 지적을 하면 지금 얼마 전에 방위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해야 될 일이 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양보를 해가지고 어쨌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많이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보완해 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진석 위원장의 목소리도 크고 좀 사람이 우락부락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민당 가서 진짜 야구선수 벤치 클리어링 하듯이 야 이제 이래도 좀 내놓으라고 이제 이놈들아 이런 것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배드캅 노릇을 해야 돼요 지금 오히려 상황이 근데 그건 안 하고 대통령 응징이 뒤에 숨어가지고 형님 형님 하고 있어요. 아니면 일본 그 국회 앞에 와서 3보 1배를 해라. 뭐 하여튼 왜 거기 그분들 분위기는 그런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분들 얘기는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한 대한민국 대법원이 잘못했고 그 보수 언론이나 이런 거 읽어보면 다 그런 얘기예요. 대법원이 잘못했고 전 정권이 해법을 못 만든 전 정권이 잘못했고 저는 이 해법을 못 만든 거의 책임은 물론 전 정권에도 있다고 봐야 있지만 어쨌든 그건 또 아베 신조한테도 있어요. 제가 볼 땐 그 양쪽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전 정권이 다 책임이고 나머지 그게 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에 사과할 일만 있다. 뭐 이거잖아요 지금 이거잖아요 얘기가 그러면 가서 3보 1배를 하면서 4과의 의지 표명을 해라 당신이 정진석 위원장이 누구한테서 한번 일본국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저희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지난 정부가 잘못했습니다. 일보 3배를 해 일보 3배를 그리고 그리고 이거를 막 열이 오르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결국 이렇게 많이 양보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도 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뭔가 사실 미래적인 뭐가 있으면은 그래도 오늘의 양보가 조금 정당화 되겠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본이 양보를 할 수가 있는 거냐 지금 그럴 수가 없는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구 일본의 더 극우적인 이런 집단들이 기시다 후미호를 막 흔들어요. 지금 왜냐하면 기시다 후미호가 지지율이 지금 낮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해줘서 지지율이 한 5%가 올랐대. 지지율이 올랐대. 근데 아무튼 낮은 수준이고 유성우 대통령이 자기 지지율을 당겨다가 이것도 가십시오. 아이고 나무나 오르셔서 좋으시겠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후미호가 또 보면은 자민당 내에서는 그렇게 다수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도 파벌 순위가 있어요. 1등 아베파 2등 아소파 3등 모태기파 얘네는 다 비슷한 애들이에요. 모태기파 좀 이름이 좀 재밌습니다. 4등이 이제 기시다파인데 그러면은 이 다수파들이 볼 때는 이번 기회에 총리를 갈아? 뭐 이런 마음을 먹고 있고 4월 달에 또 통일지방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총리가 어려울 때는 총리가 좀 짱짱할 때는 지방선거 결과 뭐 이래도 저래도 괜찮아요 사실. 왜냐하면 어차피 다 부소속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총리가 쫄아했을 때는 지방선거 성적하고 그와 맞춰서 진행이 되는 보궐선거 성적이 이 총리의 모가지를 좌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시다는 지금 잔뜩 몸을 살릴 수밖에 없고 이게 지나면은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저장적인 입장평을 할 수 있느냐 어떤 부분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 이득이 되는 거 예를 들면 군사협력이라든지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안보협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나올 수 있지만 하령 독도 독도 영역권 그러면 앞으로 주장 안 할 거냐 절대 아니죠. 그건 앞으로도 열심히 주장할 것이고 1965년 청구권 협정 밖으로 나가는 어떤 결단을 하느냐 그건 절대 안 할 것이고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돼서 이 배상 책임의 이행에 해당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일본의 전보험 기업들이 재단에 기금을 낸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절대로 할 수가 없고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양보라는 것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일본이 조금만 뭐를 하면 크으 역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양보했다 뭐 일본이 조금만 뭐만 하면 크으 기지다가 한국에 올 거잖아요 한국에 오면 크으 우리가 양보해줬더니 여기 오와주셨다 우리가 셔틀 해결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갈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G7에 초청도 했다지 않습니까 G7 초청도 G7 초청도 처음에 정상회담 할 때 아 초청할게요 라고 했대놓고서는 또 그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 아직 검토 중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아무튼 이제 했다 가나요 또 G7에 가가지고 또 아 역시 우리가 사과를 했더니 G7에 불러줬습니다 뭐 계속 이럴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 일본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 아니 윤석열 정부가 우리를 가스라이팅 아 우리를 일본이 일본이 뭔가 해주는 것처럼 양보하고 있다 일본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상태를 우리는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WBC를 양보해줬어야 돼 WBC 대회 때 중요한 걸 양보 못 받았어요 WBC를 받아야 돼 아니 그것도 우리가 양보했겠죠 그러면 아 그것도 양보한 거야 그런가 보지 아니 야구를 어떻게 못하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나오니까 일본 정부도 뭘 해주더라도 한꺼번에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출 규제만 해제하면 되지 백색 국가는 재지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나중에 이따가 해주면 알아서 좋아가지고 야 우리가 양보했더니 저쪽에서 주네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도 주더라도 살라미로 잘라서 주겠죠 그리고 뭐 저렇게 뭐 안 주잖아요 그러면은 아침마다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정권이 전정권이 반일 죽창가를 해갖고 일본이 아직도 안 주네요 어떡하나 더 사과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일본이 뭘 환보일배하자 일본이 뭘 안 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치는 세력이다 그러니까요 일본이 뭘 안 하면 그거는 다 전정권 탓이고 일본이 뭘 해주면 그건 다 우리의 바짝 엎드린 자세 덕분이다 이 모드로 내년까지 가는 겁니다 이번 정상회담 두 분 몇 점 주시겠습니까 10점 만점에 이번 정상회담은요 수강 철회 W W입니다 수강 철회 여기 몇 점 주시겠습니까 압수수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런 정상회담은 아니 정상회담이라는 거는 좀 양국의 정상들이 앉아서 그거를 좀 이 국익을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뭐 오므라이스만 먹고 뭐 아니 일본이 양보한 거는 오므라이스 하나입니다 예? 그런 걸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 좀 신속하게 이 압수수색을 해야 되지 않나 예? 안되겠다 아잇 오늘은 전화하지 말자 마켓하니는 착한 쇼핑몰이지 마켓하니는 저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켓하니의 부하입니다 다른 데서 쇼핑하는 것은 저지되어야 합니다 돌입은 돌입은 하면서 방금을 찾다가 보내면 바로가 언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